맞추시는 분한테 폴라를 드리는 거에요 제 말 혹시 들렸어요? 네 눈, 코, 입을 누군지 맞춘 사람한테 폴라를 주는 이벤트를 준비해서 너무 정신이 없었다 4개가 있어요. 눈도 달라요 누구게? 어느 눈 저에요 정답 정답 맞아요? 대박 언니 내 입술을 알아요? 대박이다 멋있어 아 원래 하나씩 맞추면 한 명씩 내리게 될 것 같아 그래서 저희가 일단 언니, 언니 하나 하고 나머지 세 개는 숫자 호명할게요 언니가 하는 걸로 아 힘들어 하는지 숫자 골라주세요 숫자 1분 더 더 대고 아, 더워 물이 오나요? 어 신이 형이 더 갈까요? 아, 예쁘다 더워, 마이키 더워 언니가 더워 언니가 더워, 언니가 더워 언니가 더워, 언니가 더워 언니가 더워, 언니가 더워 언니가 더워, 언니가 더워 언니가 더워 언니가 더워 언니가 더워 사다리 타기 한다고요? 네 그 세 명을 사다리 타기로 숫자를 적어주실 거예요? 아니요 1부터 100부터 하고 우리가 뽑아볼까요? 어떻게 덥겠다 햇빛 다시 쨍쨍해졌어 햇빛 다시 쨍쨍해졌어 어떡하지? 우리가 뭘 해줄까? 뭐 할까?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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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제가 성향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이거라도 못 해줄게요 못 해줄게요 못 해줄게요 못 해줄게요 아니요 정신없어가지고 성향이래요 근데 이 디자인 봐봐요 여러분 너무 이쁘다 그러면 아무 숫자나 부를게요 네 공방 때 준다고요? 네 그럼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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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하자 좋아요 네 나 갑니다 서희 언니부터 시작 다시 말씀해주세요 나는 10 1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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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이야 13번 아 더 크게 환호해주세요 와 그 다음 해주세요 멈추기 언니 저 언니는 뽑았어요 네 뽑아가지고 네 세명 네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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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이거 진짜 엄마 마이클 미안해요 이거 막 그럼 제가 먼저 할게요 언니가 13번 했으니까 저는 3번 하겠습니다 3번 3번 아 3번 아 펄쩍펄쩍 뛰는다 펄쩍펄쩍 펄쩍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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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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그러면 공방에서 나눠주신다고 하셔서 이제 여러분 더우니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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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이내 일어내실게요 일어내실게요